37.9%로 2위입니다. 유턴하면 안 되는데? 잡히겠는데 저거? 잡혔다 잡혔다. 잡혔다 잡혔다. 고맙습니다. 유턴 안 되거든. 야 김우찬 저 두 대가 있는데 저기 뻔히 유턴 금지가 돼있거든. 야 남자들입니다. 저 때 존나 도망가면 어떻게 돼? 존나 가래, 호미로 받을 거 가래로 만든 거 같아. 두 홀보 간의 표창은 129 표창입니다. 강원으로 가봅니다. 연아미는 행복해야 할 땅, 연아미는 지켜내야 할 땅입니다.